2019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 알투베는 4대4로 맞선 9회 말 241루에서 양키스 마무리 채프먼을 상대로 끝내기 투런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채프먼이 어안이 벙벙한 미소를 지은 가운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평소 끝내기를 치게 되면 동료들의 유니폼 찍기를 말리지 않으며 본인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했던 알투베가 옷깃을 여민 채 동료들에게 옷을 벗기지 말라고 하고 들어온 겁니다. 알투베는 와이프가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만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진 순간이었는데요. 이에 휴스턴의 비리가 밝혀진 후로는 당시 알투베가 사인을 전달받는 부저를 어깨 쪽에 숨겨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투베는 펄쩍 뛰었습니다. 2019년 MVP를 알투베에게 빼앗긴 저지는 어제 팀의 1대0 승리를 이끈 결승 홈런을 친 후 당시 알투베 사건을 조롱하기 위해 유니폼을 붙잡고 홈으로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양키스는 불과 하루 만에 알투베에게 또 당했습니다. 어제 게리콜에게 129구 안봉을 헌납했던 휴스턴은 오늘은 14개의 볼렛을 내주며 자멸했는데요. 7회 게리 산체스의 스리런으로 7대2를 만든 양키스가 9회 말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양키스의 승류 확률은 99.3%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9회 무사 2, 3루에서 얼마 전 3인닝 UK 퍼펙트를 했던 채드 그린이 마운드에 올라오는데요. 연속 2루타 2개로 석점을 내준 그린은 계속된 14, 13루에서 알투베를 만납니다. 그리고 알투베는 3구 낮게 떨어진 커브를 받아쳐 크로포드박스 위를 넘어가는 112m짜리 역전 끝내기 스리런을 만들어냅니다. 알투베의 통산 3번째 끝내기 홈런이었는데요. 휴스턴 선수들은 다시 양키스를 조롱하듯 알투베의 옷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9회에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당한 역전패가 21년 만인 양키스는 7월 1일 엔젤스전에서도 8회까지 8대4로 앞섰다가 채프머니 제로도 RC에게 동점 말로포를 맞으며 9회 초 7점을 내주고 패했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4점 이상을 뒤진 채로 9회를 시작한 팀이 승리할 확률은 2승 493패, 승률 4리로 2패는 모두 양키스가 당했습니다. 최강 불팬이 기대됐던 양키스는 9회 실점이 38점으로 39점인 디트로이트에 이어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양키스는 오늘 무난하게 승리했다면 6승 1패로 전반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세계의 끝내기옵란 중 하나는 어제 22득점을 올렸던 다저스에서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침묵했던 다저스 타선은 메릴 켈리를 공략하지 못하며 7회까지 1득점에 그칩니다. 5와 3분의 1이닝을 4피안타 1실점으로 버틴 켈리는 최근 5경기 평균자책점이 2.05인데요. 하지만 다저스는 8회 말 애리조나 수비가 흔들린 틈을 타 3점을 뽑고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푸울스의 선두 타자 안타로 시작한 9회 말 1412로에서 맥스 먼시가 등장해 통산 두 번째 끝내기옵란을 알리는데요. 홈런, 타점, 출루율, 장타율, OPS 모두 팀 내 1위인 먼시가 없었다면 다저스는 결코 6할 승률로 전반기를 끝낼 수 없었을 겁니다. 쿠어스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이 끝나면 다저스는 쿠어스필드 원정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마지막 끝내기 스리런의 주인공은 미네소타 호루의 폴랑코인데요. 미네소타는 마무리 타일러 로저스가 9회 초 디트로이트 포수 제이크 로저스에게 말로 홈런을 맞아 8대9로 역전당하는데요. 하지만 9회 말 로트버트의 솔로 홈런으로 다시 9대9 동점을 만들고 10회 말 폴랑코가 끝내기 스리런을 날렸습니다. 올스타전을 주최하는 콜로라도는 올해 홈승률 6할 4푼 6리가 메이저리그 7위인 반면 원정승률 1할 7푼 5리는 메이저리그 꼴찌였는데요. 하지만 샌대고 원정에서 1패 후 2연승을 기록함으로써 원정에서 올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만들고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콜로라도는 어제 마르케스가 7인닝 9K 무실점 오늘 그레이가 6인닝 7K 1실점으로 역투하고 투수 출신 감독 버드블랙에게 통산 2천승을 선물했는데요. 4타수 무한타에 그친 타티스가 이번 시리즈 12타수 무한타 5삼진이었던 샌대고는 2경기 1득점으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샌대고는 선발 라이언 웨더스가 3회 수비 도중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샌대고는 다르비슈가 엉덩이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하성이 3경기 연속 5습을 드러내지 않은 샌대고는 7월 들어 4승 7패입니다. 반면 샌프라이스코는 워싱턴 3연전을 쓸어당고 메이저리그 승률 1위로 전반기를 끝냈는데요. 지난 김광현과의 대결에서 7인닝 8K 2실점 패전을 안았던 가즈머는 6인닝 9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9승 3패 1.73으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불편등판이 예상되기도 했던 디그롬이 경기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전반기 내셔널리그 평자책점 순위는 디그롬이 1.08로 1위 가즈머니 1.73으로 2위 우드러프가 2.06으로 3위 잭 윌러가 2.26으로 4위 트레버 로저스가 2.31로 5위입니다. 포즈가 부상자 명단에 오른 가운데 오늘도 스리런을 날린 포수 커트 카살리가 6월 이후 16경기 4일 8리 4홈런 12타점이라는 대활약을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를 메이저리그 승률 1위로 끝냈습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러키의 독주체제인 걸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신시네티가 원정 4연전을 1패 후 3연승으로 끝남으로써 다시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살아난 루이스 카스티오와 미러키 에이스 브랜든 우드러프의 대결에서 카스티오는 5와 3분의 1이닝 6K 6볼렛 1실점 우드러프는 6이닝 4K 무볼렛 1실점으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미러키는 1대1로 맞선 9회초 헤이더가 올라와 어제 결승 홈런을 맞았던 수아레스를 마치더니 2사 만루에서 카스티아노스에게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맞고 이틀 연속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첫 33경기 평균자책점이 0.55였던 헤이더는 최근 4경기는 9.8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신시네티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신시네티 못지않게 전반기를 잘 끝낸 팀은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는 7월 들어 샌데이고전 2승 1패 컵스전 3승 1패에 이어 보스턴 원정 3연전도 2승 1패 위닝 시리즈로 끝냈습니다. 이로써 정확히 44승 44패가 된 필라델피아는 레인저 수아레스가 2화 3분의 1이닝 무실점 세이브로 불펜데이의 끝을 장식했는데요. 평균자책점 0.77의 수아레스가 마무리의 새로운 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는 9경기 연속 불펜에서 불론 세이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이 2연속 루징 시리즈로 전반기를 끝낸 가운데 토론토는 그래도 템퍼베이 시리즈 전패를 면했는데요. 전반기 팀 최고의 투수라 할 수 있는 로비 레인은 7이닝 11K 1피안타 1볼렘 무실점으로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7회 1사까지 노이트를 끌고 가기도 했던 레인은 6월 시작 후 8경기에서 5승 2패 2.40으로 시즌 성적을 7승 4패 3.13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토론토와 1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로비 레인은 9이닝당 볼레터용이 지난해 7.8개에서 올해 2.2개로 줄고 쫄바지 착용과 함께 패스볼 평균 구속도 93.7마일에서 95.3마일로 올라 FA 대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전반기에 기록한 133지는 1997년 로저 클레멘스의 140개에 이어 토론토 역대의 2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어제 아쿠냐가 큰 부상을 당했던 마이애미와 애틀란타의 시리즈에서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이 탄생했는데요. 아쿠냐를 초구로 마치고 1구 퇴장을 당하기도 했던 파블로 로페스가 첫 9타자를 모두 3진으로 잡아내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작성한 겁니다. 종전기록은 2014년 디그롬이 달성한 경기 시작 후 8타자 연속 3진인데요. 당시 디그롬은 마이애미를 상대로 첫 8타자를 모두 3진으로 잡아냈지만 9번 타자인 투수에게 안타를 맞아 타이 기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노이터 못지않게 연속 탈삼진 기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디그롬이 9타자 연속 3진, 에런놀라가 10타자 연속 3진 타이 기록, 그리고 오늘 파블로 로페스까지 9타자 이상 연속 3진 기록이 처음으로 한 시즌 3번이나 나왔습니다. 식스토 산체스가 어깨 수술을 받고 올 시즌을 마감한 마이애미는 트레버 로저스가 7승 6패 2.31, 파블로 로페스가 5승 5패 3.03, 샌디 알칸타라가 5승 8패 3.09로 선발 3인방이 든든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수스 아길라는 1회 선제 3런 포함 4타점을 올리고 62타점에 도달, 역시 62타점인 팀동료 애덤 듀발과 함께 내셔널리그 타점 공동 1위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날의 관심사 중 하나는 오타니가 몇 개의 홈런으로 전반기를 마치느냐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인공은 똑딱신 플래처였습니다. 오늘도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4타점을 올린 플래처는 2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는데요. 이는 1998년 개럿 앤더슨의 28경기, 1982년 로드컬 후의 25경기 연속 안타에 이어 엔젤스 역대 3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오타니는 2루타와 안타 볼렛으로 3번 출루했지만 홈런이 2경기째 나오지 않았는데요. 33개의 홈런이 메이저리그 1위, 70타점이 메이저리그 3위, 장타율 0.698이 메이저리그 1위, OPS 1.060이 메이저리그 2위, 장타 56개가 메이저리그 1위,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5.5가 메이저리그 1위인 오타니는 전반기를 33홈런 12도루로 끝낸 메이저리그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오타니와 함께 홈런 더비에 참가하는 선수는 맷올슨과 조이 갈로인데요. 둘의 맞대결에서 맷올슨은 22호, 23호를 날리고 통산 11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클랜드는 라우리와 쇼 머피까지 더해 솔로홈런 4방을 날리고 4대1로 승리했는데요. 대체 선수로 올스타전에 참가하는 베시스는 7인닝 4피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고 10승 3패 3.28로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한편 오늘 쿠어스필드에서는 신인 드래프트 첫날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피츠버그는 루이빌대 포수 헨리 데이비스를 뽑았습니다. 데이비스는 2001년 조마우어 그리고 2019년 에들리 러치맨에 이어 1순위 지명을 받은 역대 7번째 포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벤더빌트 대학 원투펀치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R라이터의 아들 잭 라이터가 예상한 대로 텍사스의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은 반면 최근 부진으로 가치가 폭락한 쿠마 로커는 매치에 10순위 지명에 그쳤습니다. 드래프트 랭킹 1위였던 고교 유격수 마르셀로 마이언은 보스턴의 4순위 지명 역시 전체 1순위가 기대되기도 했던 고교 유격수 조던 롤러는 애리조나의 6순위 지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메이저리그는 올스타전 홈런 더비가 오전 9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과연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는 홈런 더비가 끝나고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şa子 4순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